오빠야? 믿고 맡겨둬 지금은 말할 수 있어 잘 들었어 영혼인가? 시선 시켜서 발 밑에 조심하라고 니가 나와주지 않나? 영혼인가? 흐흐흐흐 가볼까? 잘 들었을까? 박살을 내주지 박살을 내주지 박살을 내주지 그만 박살을 내주지 무슨 일이요? 이쪽도 안으로 시키려 시키려 시선이 웃겼는데? 아이씨 조심하라고 명령인가? 감시를 손에 네 아이씨 아이씨 ㅇㅋ 흐흐흐 네 마이 차가워 말할 수 있니 지 창 으악! 날카로운 가시도 장르의 일부분이에요 지금은 말할 기분이 아냐 안 들어 뇌 니가 나와주지 않으면 돼 저거 뭐야? 이쪽이래? 이쪽이면 이를 두고 잘하자 와 정신 쏙이 없다고 나한테 지금 더 안 나아 너 좋아하지 않나? 너 좋아하지 않나? 내가 너 좋아하지도 않을까? 내가 날아주지 않을까? 넌 잘하자 넌 잘하냐? 4 회력은pen im model 개발 완료 그래서 좀 재밌됩니다 아니면 해산됩니다 신나가 왜요? 중간 접종이 막 Roberto 으악!! 명령인가? 휘토리 꺾이지 않을 거예요 압세를 내주자 에어 핵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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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말할 게 좋은 게 아니라 당신은 갇혀진 의미를 알고 있나요? 유아나는 아직 아는구나 나도 원래 이거는? 잘 해 놓을구나 싶었어 그만... 보기차인 걸 보고 싶은 건가 오빠 같이 가! 한결하고 속도로 있다 아이야... 이 쪽이구나 으으으으으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으아앗 맞나요? 으윽 으윽 그럼 지금 해봅시다 이쁘게 하 기다려주세요 소리도 음.. 다를때 배뜨린 이 소리가 각오 입을거 이따가 아 방금 멀쩡 여기서 늦게 뚱뚱 죽는다 네 하면 흠 흠 5초간 이끄만의 보소